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이즈를 비교해봐야죠 여기가 잘라진거죠 변형이 되서 사이즈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는 실리콘 로브리컨트 뿌려야죠 안그러면 잘 안들어가요 이렇게 뿌려주고 가스켓을 뿌려주고 이제 구멍에다가 그냥 쑥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고 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사를 여기다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기석 연결해주고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저기 잘 꽂았고 전기도 꽂았습니다 포지션 센섬을 직접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도 다 보이는데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거 메카닉에 가면은 인터넷 찾아보니깐 140에서 170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그분들 기술을 파는거니깐 그 아주 간단한거라도 존중해줘야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뭐 크게 고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파트에요 왜냐하면 노이드 테스트도 통과했고 전기 시그널도 그대로 오고 있었고 전화 플러그 테스트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RPM도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지 않는데 뭐 15년 된 차니까 센서같은거 쉽게 가를 수 있는거는 뭐 제가 있을때 싹 갈아주는게 좋겠죠 시동은 거는데 안걸릴거에요 자 봅시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상탈 밝은 물인데 일단 이정도 볼테지만 괜찮구요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안걸렸어요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 다 정상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단지 그냥 센서 새걸로 갈아주고 싶어서 가른겁니다 참 다음 단계 생각해봅시다 다음 단계 생각해봅시다 еп